어제 이어서 일반 일상생활에서 경계되는 네 가지 음행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음행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아픔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죠. 어제 33절에 그렇게 되는 자는 상함과 능력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한다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장난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불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그만 불장난 같으면 그냥 금방 끄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불장난 하다가 큰 손해를 끼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 같으면 아마 그것이 우리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친구들과 같이 그런 장난을 많이 해봤지만 보니까 소염을 주려고 가을에 집단을 아주 이렇게 집처럼 많이 높이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꼭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멀리서 불장난하면 좋을 텐데 그 근처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냥 겨울 내내 소에게 여물을 줘야 돼. 그 집을 다 태워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런 불장난 해가지고 매를 맞아본다거나 손해를 끼쳐본다거나 그런데 여기서 불장난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런 불장난이기도 하지만 좀 의미 있는 불장난 그거는 상당히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오늘 7장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에서 3절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계속 시작이 되고 있지요.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생명이죠. 또 그 명령을, 그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명령은 등뿌리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 살되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면 눈동자는 매우 소중한 것이지요. 각별한 보살핌 없이는 안 됩니다.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를 맞으면 빗물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걸러주는 게 뭡니까? 눈썹. 그다음 또 이제 그 땀이나 빗물이 흘러갈 때 또 그걸 또 걸러주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속눈썹. 그리고 또 이제 막 먼지 같은 것이 안 들어가라고 또 어떻습니까? 거풀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자세히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먼지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 눈물샘에서 이 샘 같은 게 나와서 그걸 닦아내죠. 그만큼 눈이 상당히 귀한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내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겁니다. 잘 활용하라 라는 거죠. 손가락에. 그다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곱 가지 그런 죄 가운데에 첫 번째가 뭐였죠? 교만한 눈. 그다음 뭐 빨리 이렇게 제약된 손. 그리고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과는 이제 대조적으로 이 자문을 쓴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제를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 말은 가까이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누이라고 하는 것, 친족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람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음식도 먹고 관계를 가져야 되죠. 소중히 대해 주어야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만남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소홀히 대하면 어때요? 멀리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죠. 지혜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떤 것인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내 누이라고 하고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아주 이렇게 좋은 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좋은 사이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또 말씀이 그냥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상당히 이렇게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죠. 그런데 좀 멀리하고 싶고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여기서 누이라고 하는 것, 친족이라는 것 만나면, 친척들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미국의 실업가로서 유명한 최신부 장관을 거쳤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하는 곳마다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투자한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하게 오너메이커는 말을 합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단 2달러 50센트, 요즘 말하면 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으니까 가난한 이 소녀는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또한 거기에서 비전을 얻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지혜가 있죠. 성경에는 구원이 있죠. 성경에는 값진 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의 보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인데 자 이제 솔로몬은요 저자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 편의 드라마를 엮어서 그렇게 보는 듯하게 자세하게 소설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아이들하고 이걸 어떻게 큐티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애들하고 홍등가를 가까이 가서 이거를 알려줘야 되나 아니면 가까운데 여기 광산구청 또 80m 도로에 무인태를 왔다 갔다 좀 해보면서 이거를 알려줘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녀에게 이방여인에게 음녀라는 말 간교한 여인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7장에서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찡으로 내어다 보다가 이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가운데 혈기 방장한 그러한 젊은이 같습니다. 그런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는데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서 집 쪽으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저물 때도 가고 황혼 때도 가고 깊은 밤 흑암 중애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탕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가 썩는 것은 당연하겠죠. 좋아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것입니다. 사탕 좋아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치과 아이들 치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탕을 먹으면 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되는 거죠. 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떠들면서 완악하며 집에 머물지 않아서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젊은이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운 모르는 얼굴로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 정도 만난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 말은 대단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될 그러한 제사를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뭐 우연찮게 만난 것이 아니라 이건 한두 번의 그러한 관계와 만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침상에는 요아,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 또 몰략, 침량, 계피를 뿌렸노라 뭡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것이죠. 애굽에 있는 문이 있는 이불, 또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비단 이불 같은 그런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는 이불, 그리고 몰략, 침량, 계피는 향수품입니다. 향수가 진한. 여러분들 뭐 그냥 사업상,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이 모텔 같은 데 여러분들 그런 데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향기도 어떻습니까? 안 좋은 향기도, 담배 향기도 나지만 약간은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한 그런 향기가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며 그러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 아닙니까?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놈, 사내라는 표현입니다. 여긴 좋게 이렇게 허스번드라는 남편이로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존경의 표현은 절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죠. 은 주머니를 가지고 한 15일 보름 정도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업상 갖는 출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인이 고운 말로 입술에 홀리는 말로 낚시와 같이 이렇게 꿰는 거죠. 그 낚시 바늘에 깨는 이 미끼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죠.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아주 이렇게 유혹하기 쉬운 그런 밥이죠. 그리고 한 번 물리면 어떻습니까? 물 밖으로 나와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정말 음행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두운 곳, 혼미진 곳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빛 가운데서는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비추는 지혜의 빛, 말씀의 빛이 흐려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심령의 어둠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진 마음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죠.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훨씬 더 위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우리 광산구의 이런 80m 도로 옆에 무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죠. 더 화려하죠. 더 밝죠. 이런 유흥과 업소, 특별히 대학가 어떻습니까? 더 활락갑니다. 그저 공부해야 될 이 아이들이 유혹받기 쉬운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죠. 서울에 있는 이대거리라든지 연세대, 거기는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배워야 될 그 거리와 거기가 얼마나 많이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성인들도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해야 하겠죠. 화려한 불빛 이면에 철저하게 숨어있는 이 어둠을 우리는 이렇게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잠원의 말씀도 있고 술을 먹으면 당연히 정신도 흐려지고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술 먹고 싶으면 우유로 가득 채워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술 들어갈 자리에 우유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란이라든지 또 죄의 요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피해갈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웃거리고 또 나는 좀 괜찮아. 나 정도야 인격 아니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두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음란에 대해서 두 인물을 모델 삼을 수가 있죠. 요셉이라는 그러한 청년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사리로 가서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되게 용모도 뛰어나고 준수한 그런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뭐 이 애굽의 이런 여자 주인들은 이 남자 종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대서 그 주인에게 정조도 빼앗기고 정조도 빼앗기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이라든지 거기에 이탁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하면서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가죠. 그 이후로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혈기 방장한 이 청년들이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득지하리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사사기에 읽어본 힘 있는 이 사사. 누가 생각납니까? 삼선이 생각났죠. 삼선 주위에는 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그러한 탁월한 것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정력을 위해 쓰고 그 여인을 위해서 썼을 때 어떻습니까? 눈이 뽑히고 연자멧돌을 돌리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인생을 결국은 회개하고 끌어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긴 했지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어떤 간교한 여인의 현란한 말솜씨와 또 유혹거리가 왔을 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경계를 갖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혜롭지 못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깨는데 22절에 보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길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느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소가 이렇게 도수장으로 가면서 보면 눈물을 흘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눈 밑에 이렇게 울음 자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당연히 죽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인 것 쇠사슬은 아주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는 삼선도 롯 쇠사슬에 메어서 감옥에서 연자멧돌 돌리잖아요 그리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화살이 여러분들 이 간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간다 그물에 들어가는 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죠. 새장에 갇혀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새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단호하게 여기서 거절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런데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우리 손안에 너무나 가까이 와있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런 플레이보이라든지 이런 잡지 이런 거 하나 보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일찍 그렇게 튄 친구가 남자 고등학교 생활을 보면 가져오면 돌려서도 보기도 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조금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이걸 봐야 되나 그렇게 되면서 마음대로 그랬는데 인터넷 어마어마하게 열렸죠. 그런데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인터넷이 손안에 와있습니다. 그러죠? 열어보면 18세 금지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릴 때일수록 이런 문화적인 이런 충격 이런 영상 이걸 보면 이 아이들의 이거는 더 자극을 시켜서 더 더 하면서 망하게 되는 그러죠? 정말 이 무서운 사회고 현실입니다. 우리 홍등가를 가거나 제가 처음에 이런 무인태를 가거나 이런 종류가 아니라 더 무서운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더 아이들에게 더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계를 주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또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고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그 음료의 길이라는 것이 죄악된 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해서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일부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이죠. 죄악길이죠. 멸망길이죠. 그래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수월의 길 지옥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료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례는 허다합니다. 남자만 꼭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피하고 볼 일입니다. 그죠? 주의하고 볼 일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만큼 소중하고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용될 때는 무서운 파괴력을 진다라는 겁니다. 불은 유용하죠? 그런데 산불 보세요. 번지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잘 다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또 손가락에 매어서 보고 읍졸이고 학가다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으로 지켜서 신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고 또 유혹되는 것은 뿌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